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 어쩌다보니 요즘 백의거지 프로야구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화, 두산. 프로야구 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인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요청하셨으니까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두산, 이번에는 삼성. 삼성 캐릭터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귀여운 애로 만들어 봤습니다. 라온 나와줘요. 짜자잔 짜잔.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딸, 아들 뭐 이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 요런 미니미니 사이즈를 좋아하니까 미니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실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코바늘은 4호 사용했고요. 실은 요기 그 오키도키 밀키코튼이라는 요 삼성 전용실. 삼성 전용실인다. 그리고 요기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라이온 갈기 같은 요 머리카락. 자, 얘는 얘는 스노우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몸통 색실. 얘도 스노우얀 요 색실로 준비했고요. 검은 색실 살짝 필요하고 하얀 색실 살짝 필요하고 그리고 요기 볼터치 할 핑크색실 어디 굴러다니는 거 주워오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준비하고 솜 약간 필요합니다. 자, 먼저 귀 1단 원형뜨기 3코. 3코 해가지고 안 만나고 반달로 우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모자는 1단 원형뜨기 5코, 10코 그리고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 끝부분에 왔을 때 그 한 코당 2코를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기둥을 하나 세워준 다음에 기둥 여기서 끝났다 싶으면 기둥 하나 세워준 다음에 어, 요기다. 기둥 하나 세워준 다음에 한 코에 두 코 한 코에 두 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코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 코 해가지고 5코로 준비를 해주면 요렇게 캡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어거지다, 어거지. 자, 8, 1단 원형뜨기 3코로 해가지고 그 요거 요거 몸통색 실로 한 다음에 2단 3코 그리고 3단 티셔츠 색으로 갈아타면서 3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3, 3, 3, 3 그리고 머리 머리 사슬 사슬 3코 그리고 기둥 한 코 떠준 다음에 빼뜨기 한 코 짧은뜨기 한 코 긴뜨기 한 코 해가지고 살짝 삼각형 모양 나게 해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다시 들어갑니다. 얼굴 1단 원형뜨기 6코, 12코, 18코 늘리거나 줄임없이 5단까지 18코 그리고 6단에서 20코로 살짝 늘려줘요. 볼이 좀 빵빵한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20코 그리고 7단 20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귀 부분 촘촘 달아주고 눈 아니, 아니야 요기, 요기 모자 부분 살짝 빗겨쓰게 달아주고 그리고 머리 그 모자 안쪽으로 살짝 넣어줘가지고 달아줍니다. 그리고 눈은 지금 저 솔직히 어거지로 만들어온 거긴 하거든요. 검은색 실 나와가지고 묶어주고 다시 나가고 그 윗부분에 파란색 실로 살짝 해주시고 하얀색 실로 살짝 해주시고 눈 초롱초롱 한 다음에 그 검은색 실 한 가닥 뽑아가지고 아이라인 요렇게 해주시고 양쪽 그리고 코 부분은 살짝 그 어... 브라운 다크브라운 색으로 해가지고 뿅뿅 해주시고 입 웃어주시고 볼터치 뿅뿅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눈 부분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인형 눈 사용하세요. 근데 느낌은 많이 안 날 것 같긴 합니다. 전 그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8단 13코로 줄여주고 9단 7코로 줄여줘요. 그러고 나서 몸으로 티셔츠 색으로 갈아타신 다음에 그... 1단 14코로 다시 늘려주고 늘리거나 줄임 없이 3단까지 14코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몸통색 실로 다시 갈아타면서 4단 한 번 더 떠주시고 다리 양쪽을 잡아가지고 5코 5코 잡아요. 그러면 4코가 남잖아요. 앞에 2코 뒤에 2코 이렇게 남아가지고 1단 5코 2단 5코 양쪽 해주시고 그리고 솜 여기 부분으로 촘촘촘 창창창 채워주시고 아참 팔 부분 먼저 달아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시면 이렇게 라우니 완성! 짜잔! 이렇게 귀염둥이 라우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 두산 삼성 이번에는 어 댓글 그 그 쓱 쓱 예전 구전신 SK 아무튼 댓글로 남겨줬더라고요. 랜더슨가? 제가 아무튼 걔 갑니다. 다음 번건 인기 없어도 그래도 요청하신 거는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라우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